다음 배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무슨 기럭지가 무슨 일이야? 다리가 진짜 귀여워 진짜 예쁘시다 자기 본국에서 뭔가 활동 경력이 많네 그러네 텔레비에서 봤을 때 텔레비에서 봤을 때 텔레비越시에도 정말 기라기라해서 프로필 촬영 때 프로필 촬영 때 압도적으로 오우라가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그냥 공격 되게 텔레비에서 정말 프로필 촬영 때 표현력이나 人을 힘이 주시는 魅力이 저는 그런지 저는 그래서 목표는 유녀버스 티켓 센터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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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을 부딪히는 우에 데必ず 오니세시탭이 되었네요 내 끝으로 낚으셨나 슬픈 아픔과 함께 무뎌지는 거야 참 예쁘다 좋아 이제 널 이제 또 잊게 그 같은 설레나답게 Can nobody stop me now? No, try me 날 향해 보여 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넌 왜 예뻐 날 두고 가시나 날 두고 가시나